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옛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강사 손철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양미술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그림이 훨씬 더 좋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대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의 그림이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낯설게 보이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서양미술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것이 서양미술 위주의 미술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방고도 알고 피카스도 알고 고갱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옛그림 18세기 화가 중에 혹시 능어간 이인상 하십니까? 호생관 체부가 하십니까? 물으면 긴가민가해요 우리 조상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옛그림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요소들이 현대인들한테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옛그림의 세계에서 이야기할 것은 제목 그대로 놀라우라 우리 옛그림입니다 우리 옛그림이 왜 놀라운가 우리 옛그림은 서양미술하고 달리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 우리 옛그림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정작 어떤 짐승을 그렸는데 그 짐승의 생태나 그 짐승의 모습보다도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비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옛그림은 생소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 속을 기실 찾아보게 되면 매우 속이 깊은 그런 인문적 향기를 풍기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우라 우리 옛그림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옛그림을 조금 감상을 해볼 터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짐승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날짐승과 길짐승 그래서 부제가 날고 기는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옛사람의 얼굴들을 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뽑은 이 소 주제가 사실은 우리 옛그림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기한 부분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옛그림의 갈라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옛그림이 짐승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름철이 지나서 매미가 조금 나선 계절로 들어왔습니다 매미가 힘을 모으시는 계절입니다 겸재정선이라는 조선 후기의 아주 불세출의 그야말로 그림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우리 진경산수화를 정말 아름답게 묘사한 화성이죠 그림의 성인이라고 불린 분인데 이분이 산수화가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닥 소나무 가지 위에 앉은 매미를 그렸습니다 매미를 그려도 정말 투명한 날개까지도 정말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했어요 소나무 가지에 앉은 매미 한 마리 왜 우리 화가들은 이런 매미를 그렸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겸재정선이라는 산수화의 대가도 매미를 그렸고 또 다른 화가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심사정이라는 화가는 겸재정선으로부터 그림을 배운 이른바 제작격인 선비 화가입니다 이분도 솔가지가 아니라 버들나무 가지에 매미 한 마리가 딱 붙어있는 그림을 그렸네요 그리고 방아깨비와 다음에 메뚜기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주인공은 음련이 매미입니다 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던지 현재 심사정이 그린 매미 그림 속에 표암 강세황이라는 당대 최고의 비평가가 평가를 써놓았습니다 뭐라고 써놓았냐면 그 지극히 정교하고 고묘하기가 지극해서 가히 하늘의 조화를 뺏을 만하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매미 한 마리를 그렸는데 그 솜씨가 하늘의 조화를 뺏을 만큼 정묘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어쨌든 스승도 매미를 그렸다 제자인 심사정도 매미를 그렸다 어디 그 분위기였습니까 그 시대에 또 다른 화가인 김인관이라는 선비 화가도 역시 버들나무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에 앉아있는 매미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왜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많은 화가들이 줄을 이어서 매미를 그렸을까요 한갓 미물에 지나지 않는 매미 매미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화가들이 연이어 매미 그림을 그렸을까요 매미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이 본받아야 할 다섯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이 매미가 무슨 인간이 본받아야 할 덕을 가지고 있지 매미의 오덕이란 도대체 무엇이지 그것은 첫 번째 매미의 머리에 보시면 매미의 더듬이가 나 있죠 이 더듬이가 선비들이 쓰는 갓의 끈처럼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갓끈처럼 생겼다 해서 이 놈은 매미는 틀림없이 선비처럼 글을 읽을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매미의 첫 번째 덕이 뭐냐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거죠 다음에 매미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삽니까 무엇을 먹고 살죠 나무의 수액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놈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미의 두 번째 덕이 뭐냐 하면 맑을 청입니다 다음에 또 매미는 인간이 지어놓은 곡식에 입을 대지 않습니다 참새 모든 새들이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미는 인간이 지은 곡식에 대해서 절대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매우 염치가 있는 놈이죠 세 번째 매미의 덕목이 뭐냐 하면 청렴하다는 염치 있다는 염입니다 다음에 매미는 어디에 사나요 나무에 딱 붙어서 삽니다 이 놈은 따로 자기가 살 집을 따로 짓지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매우 검소한 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덕목이 검소할 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미는 여름이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고 안 한데도 맴맴 울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소리를 딱 그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놈이 울면 여름이 왔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덕목이 믿을 신입니다 문, 청, 염, 검, 신 이것이 바로 매미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덕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다섯 가지 덕을 가지고 있으니 화가들이 열심히 매미를 그려서 선비가 몸소 살아가면서 항문을 닦고 자신의 행실을 기를 때 정신을 함량할 때 지켜야 할 덕목으로 매미의 다섯 가지 덕을 이렇게 늘 교훈적으로 화가가 그것을 묘사를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매미의 한살이가 우리 선비들의 한살이와 비슷합니다 매미가 말이죠 여름날 수명이 며칠을 살다 가는지 아십니까? 네, 7일입니다 딱 일주일 정도 살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캄캄한 지하에서 유충, 애벌레로 지내는 세월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이것이 선비의 한살이와 닮았습니다 짧은 벼슬 출사를 해서 짧은 벼슬살이를 하기 위해서 무려 긴 7년이라는 세월을 캄캄한 지하에서 보내는 매미의 애벌레처럼 자기의 학문을 수양하고 행실을 땄고 이런 말하자면 덕을 함량을 하고 하는 이것이 매미의 한살이와 선비가 지켜야 할 생애의 어떤 주교와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물이지만 우리 조선의 화가들이 매미로 즐겨 그렸던 것이죠 이 조그마한 미물에도 이런 깊은 우리가 따라야 할 덕목이 숨어 있다니 또 다른 그림들에는 역시 동물들이 등장하는 그림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 동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그린 그림일까요? 어떤 동물의 가죽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범의 껍질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 김홍도라고 표기를 하면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작품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국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북한의 평양에 있는 미수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 단원 김홍도 그림 하나를 국보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그림이 표범의 껍질을 그린 그림인데 과연 이 그림에 얼마나 껍질을 단원 김홍도가 정밀하게 묘사를 했는지 하는 특정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죠 표범의 선명한 무늬 사이로 아주 작은 붓으로 단원 김홍도가 그 털을 하나하나 다 그렸는데 이걸 다 세며볼 수는 없어서 제가 대충 평균을 내서 짧은 사각형 속에 몇 개의 털이 그려져 있는가를 계산을 해서 곱하기를 해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그림 속에 수만 머리 넘는 붓질을 해서 표범의 털을 다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림이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하지 못하고 생화처럼 그렇게 리얼하지 못하다는 그런 오해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그릴 때는 정말 극세밀화 이럴테면 뭐 세양의 미술로 이야기하자면 하이퍼리얼리즘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극세필로 이렇게 묘사를 했죠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표범의 무늬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이 그림 중에서는 호랑이의 가죽을 그린 그림이 있고 표범의 가죽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모두 다 그 그림들을 보면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에 있는 무늬를 매우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나 표범을 그리지 않고 죽은 표범의 그것도 가죽을 표피를 그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죽에 있는 호랑이의 무늬나 표범의 무늬를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민화에도 표범 껍질이나 호랑이 껍질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단원이 수만 분의 벗질을 멈추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껍질을 그린 이유는 무엇이냐?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자 한 겁니다 우리 오랜 고전인 주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냐 하면 대인은 호변이요 군자는 무엇이냐? 표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하고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 아니 호랑이처럼 변하고 표범처럼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섭게 변한다? 용감하게 변한다? 민첩하게 변한다? 아닙니다 변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가을날 호랑이와 표범이 털갈이 하듯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역에서 대인이 호랑이처럼 변하고 군자가 표범처럼 털갈이 하듯이 변한다는 말 속에 주역이 주장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기개혁입니다 여러분 군자나 대인은 그 봉헌사회 속에서도 자기개혁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일신 일신 우일신이라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지 않으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질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시대에 학문을 늘 둬야 하고 인격을 기르고 하는 이런 그것을 매일매일이라도 하루라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비의 도로 자랄 수가 없고 사대부의 품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역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는데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하면 호랑이나 표범이 말이죠 가을날 돼서 털갈이를 하면 어느 정도냐면 털갈이 하기 전에 표범이나 털갈이 하고 난 이후에 표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털갈이 하는 시점이 되면 아주 그 털이 전부 다 정말 윤기가 없어지고 말이죠 무늬도 이상하게 낡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것을 털을 싹 갈고 나면 무늬가 무지무지하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털갈이를 하는 짐승들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개혁을 해서 늘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랑이 껍질 그림을 그리고 표범의 껍질 그림을 즐겨 그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개혁이라고 할 때 한자를 개혁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개혁이 뭡니까 개가 바꾼다는 의미죠 혁은 가죽입니다 즉 가족을 바꾼다 개혁의 원래 뜻은 털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개혁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무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자기의 컨텐츠를 늘 새롭게 가꾸지 않으면 그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매일매일 개혁하라 이것이 표범을 껍질을 그리게 된 단원 김홍도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짐승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간과 매우 친한 원숭이 그림입니다 그렇죠 원숭이 그림인데 이 원숭이 그림을 그린 그 아래쪽에 보니까 조선 하담이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굳이 그림을 그린 하담이라는 화가가 조선 사람이라고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그림이 일본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자세히 보니까 약간 일본 호랑이하고 좀 닮았죠 하담이라는 조선의 화가가 일본에 건너가서 원숭이를 그렸습니다 이 원숭이를 그렸는데 원숭이가 지금 청길 낭떠러지 위에서 애미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가 잔뜩 웅크리고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원숭이의 포즈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렇습니다 그 낭떠러지에 아주 조심스럽게 의미가 내려다보고 그 등 뒤에 겁에 잔뜩 질린 새끼가 의미 등에 이렇게 의지해서 아래에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옛날 화가들이 이렇게 원숭이를 그리게 되면 또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원숭이의 한자 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숭이는 한자로 물론 원이라고 쓰면 원숭이 원이 되죠 그 원자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숭이의 한자가 바로 뭐냐 하면 후입니다 이 후자가 원숭이 후자입니다 그런데 이 후자와 발음이 같은 또 다른 후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쓰는 것도 후입니다 이것은 제후할 때 후입니다 즉 옛날 사람들이 원숭이를 그리면 제후를 뜻하는 것가 되는 겁니다 제후란 높은 벼슬아치 아닙니까 그렇죠 원숭이를 그릴 때는 높은 벼슬에 올라라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새끼가 의미 등 뒤에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럼 저것은 등 뒤에 숨어 있다 등 뒤에 이것은 한자로 어떻게 표기를 할까요 이게 바로 배자인데 등 배자입니다 뒤에 숨었다는 얘기죠 배후에 음모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배자와 발음이 다른 글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배자가 뭐냐 하면 즉 우리가 쓰는 무리 배자입니다 선배 후배 할 때 이 배자입니다 그러면 이 제후를 뜻하는 것과 이 무리를 뜻하는 배자를 가지고 사자성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배 배 봉 후 이 말은 뭐냐면 연이어서 제후의 책봉이 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미 뒤에 원숭이가 몰래 새끼가 숨어 있는 것은 등 뒤에 숨어 있다 그 원숭이는 후이니까 제후를 뜻한다 숨어 있다 그래서 배 배 봉 후 이 네 글자를 쓰게 되면 대를 이어서 연이어 나란히 제후의 책봉이 되라 이렇게 배슬 자리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동물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동물들이 우리 하찮게 생각하는 이 동물들 또는 그냥 마냥 우리와 조금 떨어져 있는 자연에서 신기하게 보이던 그런 동물들이 그림 속에 등장하게 되면 그 동물의 생태나 그 동물의 특질과 관계없이 우리 인간들이 그 동물에서 자신들의 속세의 욕망을 투영해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옛 그림의 놀라운 말하자면 음욕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원숭이까지 봤으니 또 다른 짐승 하나를 더 보도록 할까요? 매우 우리와 가까이 있는 애묘인들 많죠 요즘 고양이들을 기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김홍도가 그린 이 고양이 그림은 제목이 황묘 농접입니다 노란 고양이가 나비를 희롱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림 속에 정말 고양이가 노란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지금 나비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이 그림을 보고 좀 감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난 소감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꽃들이 피어있는 어느 봄날에 고양이가 오후에 한낮을 무료하게 보내는데 그때 심심하던 차에 하늘에서 제비 나비 한 마리가 포롱포롱 날아오자 그 나비를 바라보며 고양이가 제비 나비와 더불어서 장난을 치려는 장면을 그린 18세기 조선의 어느 시골에 매우 서정적인 풍경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감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그림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첫째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눈설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그림에 나온 소재를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힌트를 드리면 꽃입니다 꽃 이 그림에 등장하는 꽃 저기 붉은색으로 하늘을 향하여 솟은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페랭이 꽃입니다 여러분 페랭이 꽃을 그렸습니다 다음에 바위가 있고 그 옆에 풀이 나 있는 바닥에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이민 저 키가 작은 저 꽃은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비꽃입니다 네 제비꽃입니다 페랭이 꽃 제비꽃이 한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페랭이 꽃이 언제 핍니까? 여름에 핍니다 제비꽃은 언제 핍니까? 봄에 핍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봄에 피는 꽃과 여름에 피는 꽃이 한 동시에 한 공간에 같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단원 김홍도가 무슨 르네 마그리트입니까? 살바도르 달립니까? 그 시대에 18세기에 벌써 초현실주의를 알고 이런 그림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말을 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덕담을 들려주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인 소재를 동시에 한 화면에 잡아놓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단원 김홍도가 우리한테 던지는 의미가 이 얘기가 무엇인지 소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란 고양이 고양이를 그리면 그게 무슨 뜻이 되느냐 고양이는 여러분 한자로 어떻게 쓰죠? 묘입니다 그죠? 한자로 고양이는 묘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묘자를 쓰면은 이 묘자와 발음이 비슷한 글자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옛 그림을 푸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묘자와 발음이 비슷한 자 노자와 발음이 비슷한 자 중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늙을 노자를 쓰고 털모자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모입니다 발음이 모입니다 요거는 묘이고요 그래서 옛날 화가들이 묘를 그리면은 모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저 모자가 늙을 노자가 들어있는 거로 봐서 노인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 모자는 70노인 모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화가들이 고양이를 그리면 그것은 70노인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는 한자로 아 제비가 아니죠 제비 나비죠 그죠? 네 나비는 한자로 어떻게 되죠? 접자입니다 요렇게 쓰죠 그죠? 요게 제비 나비 접자입니다 이 접자와 발음이 비슷한 한자 중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요 늙을 노자에다가 어디 어디에 다다른다는 짓자를 쓰면 요게 질이 됩니다 요거는 접이고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옛날 화가들이 나비를 그리게 되면 이 질을 뜻하는데 이 질은 어떤 의미냐 80노인 질입니다 그래서 나비를 그리면 80노인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가 있나요? 바위 돌이 있네요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예를 들자면 지금도 말이죠 아주 오래되고 모양이 예쁜 그리고 기이한 돌을 채집을 할 때 그 돌을 뭐라고 부릅니까? 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수석이라고 쓸 때 대부분 한자를 뭘 어떻게 쓰느냐 하면 목숨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돌이나 바위를 그리게 되면 장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꽃이 두 개 남았습니다 꽃 하나가 뭡니까? 페링이 꽃입니다 페링이 꽃은 우리말입니다 페링이 꽃의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 페링이 꽃은 한문으로 돌석자를 쓰고 대나무 죽자를 써서 석죽화라고 부릅니다 석죽화 돌 사이에 대나무처럼 매듭이 지게 생긴 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석죽화 즉 페링이 꽃을 그리게 되면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글자 중에서 석은 이미 장수를 뜻하는 글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인 죽자와 발음이 비슷한 글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글자가 죽자와 닮았냐 하면 축하한다는 축자와 닮았습니다 발음이 그래서 페링이 꽃을 그리게 되면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꽃 하나가 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은 역시 우리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한자로 제비꽃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 모양을 따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비꽃은 한자로 여의화라고 부릅니다 여의화, 여자는 가틀여자, 뜯의자, 꽃하자 뜻대로 되는 꽃이라는 겁니다 아니 제비꽃이 왜 뜻대로 되는 꽃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을까요? 저 모양이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기물 중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등끌개입니다 등끌개 그런데 등끌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라고 부르죠? 효자손이라고 그러죠 왜 효자손이냐? 잘 긁어주니까 자식이 긁어주는 것처럼 그런데 중국에서는 등끌개를 뭐라고 부르지 아십니까? 중국의 여러분 여행가 보시면 중국 사람 지금도 이 등끌개를 상품으로 많이 팝니다 집안에서 가져다 놓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의입니다 뜻대로 된다 왜냐하면 이 등끌개를 가지고 등을 긁으면 손이 자라지 않는 부분까지 내 마음대로 긁고 싶은 것까지 다 긁어준다 그래서 이 제비꽃의 모양을 본따서 효자손을 우리는 효자손이라고 부리고 중국 사람들은 여의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진다 자 단원 김홍도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하자면 초현실적인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이제 소재를 다 뜻을 알았으니까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단원이 이 그림을 그려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단원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 금방 해독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나이 70이 넘고 나이 80이 넘도록 장수하시는 것을 축하드려오며 또한 마음먹은 뜻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나이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그림을 그린 단원의 속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일컬어서 조선판 다빈치코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화가들도 자기들만이 아는 그리고 동시대에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 코드들을 그림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치 스스께끼 하듯이 말이죠 너 이거 알아? 라고 자랑하듯이 살짝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덕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용도로 이 그림이 쓰였을까요? 그렇죠 선물로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물을 아마 단원이 누구인가 선물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어떤 직장의 상사들이나 존경하는 스승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들한테 선물을 할 때 아주 좋은 귀한 선물을 할 때는 그냥 보내질 않죠 포장도 하고 다음에 거기에 넣는 것이 또 뭐죠? 자기 명함 누가 선물했다는 걸 알아야 절 모르고 시주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명함까지 넣습니다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단원도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누구라는 걸 선물을 했으니 선물 받으시는 분이 나의 정성을 잊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저기에다가 글을 쓰나는데 마치 요즘으로 치면 명함 정도의 모양으로 쓰나는데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벼슬은 현감이요 스스로 지은 호는 단원인데 또 다른 호 하나를 일컬어서 취해서 그림 그리는 선비다 취화사다 자기의 명함처럼 자기를 소개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현감이라면 고울원님이죠 뭐 조선시대로 치면은 아주 미간 말찍입니다 뭐 벼슬 3개에서 치면은 그러니까 혹시 이 선물을 말이죠 판소나 영향력 있는 분한테 혹시 이렇게 단원이 선물을 하면서 혹시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지 않냐 이렇게 재미있게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자기의 현직을 저렇게 밝힌 거로 보면 말이죠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 옛 그림에서 동물을 소재로 한 그림들 중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과 이치에 닿지 않는 정황을 그린 그림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으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렇게 줄기차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림은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림은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보는 그림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볼간자를 써서 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림을 보다 그런데 우리 옛날 기록에 보면은 그림을 본다는 의미로 간화라고 표기된 글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뭐냐 하면은 독화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은 뭐라고 두 글자로 하죠? 독서가 되죠 그렇죠? 그림을 읽으면 독화가 되는 겁니다 그림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읽어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화가들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읽느냐?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을 만한 정서를 유추한다거나 또는 그림 속에 나오는 소재의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 하나를 찾아내기 그것이 바로 옛 그림을 읽는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보는 그림이지만 읽어야만이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속듯을 속속들이 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양 미술과는 다른 우리 전통 미술이 가지고 있는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는 측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른 마지막 그림 하나를 더 보도록 할까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어쩌면은 쓸쓸한 가을의 날씨와 어울리는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진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연못가에 백로가 두 마리가 서 있는 그림인데 그 연못에는 연이 자라고 있는데 이미 잎들이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밥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연지 백로 연못가에 서 있는 백로 그림은 그러면은 또 무슨 의미를 띌까요? 그 의미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진이라는 화가는 아마 이때까지 봤던 겸재정선이나 단원 김홍도나 현재 심사정보다는 조금 낯선 이름입니다 이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종 임금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고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아주 대단한 집안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애석하게도 화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화원이란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양반이 아니라 중인 정도의 계급에 있는 분이나 맞는 직책이 화원입니다 그런데 멀쩡이 왕실 즉 종실 출신이면서 어떻게 해서 그 낮은 신분의 중인들이 맞는 화원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이경륜이라는 유명한 서화가인데 그 아버지의 서출로 태어나버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서출로 태어나면은 정말 뼛을 노릇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이 집안이 종실 집안이고 전주이시 왕실 집안이고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화원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이 이진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고 당대에 최고의 솜씨를 가지고 있는 화가다라는 식으로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이 이진이라는 분이 일화가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과 관련해서 어려서 이진이 너무나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경륜인 아버지가 자기도 그림을 잘 그리지만 자식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대해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봐요 조선시대에는 화가를 좀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인 이진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에 머슴을 풀어서 이진이 어디 갔는지 찾으라 했는데도 도저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 발견을 했는데 이진이 다락방에 몰래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다락방에 올라가 봤더니 이 침식을 잊고 이 이진이라는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침식을 잊을 정도로 그림에 몰두했던 존재가 바로 이진입니다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회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이 마당에서 종아리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때리니 종아리를 맞았던 이진이 뚝뚝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막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말이지 눈물출하고 말이지 연락도 안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했냐 하면서 나무랬을 것 아닙니까 뚝뚝 눈물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애비가 치면서 보니까 흐르는 눈물 자국을 가지고 꼬챙이를 가지고 새를 그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천재의 화가라고 그 시대에는 이야기했지만 그만한 노력과 집중력과 몰두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화가가 됐겠죠 이 화가가 지금 그린 그림입니다 연지 백로 아닌 게 아니라 백로가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두 마리들의 모습들이 정말 백로의 특성과 매우 흡사하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다리는 물에 갖춰져 있어서 긴 다리는 조금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한 마리가 하얀 깃털을 이렇게 뽐내면서 지금 물고기 한 마리를 입어물고 넘기고 있습니다 자 연못가에서 이 백로가 서 있는 그림 이런 그림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역시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첫째 이 그림에서는 백로가 두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백로가 연못가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는 대개 화가들이 연꽃을 그리고 연밥을 그리고 나서 한 마리만 그립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지금 두 마리를 그렸는데 한 마리의 백로 그러면 그것을 한 자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마 일로라고 써야 될 겁니다 이게 백로의 노자입니다 한 마리 백로 그런데 일로와 발음이 달면 다른 글자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한일자에다가 길로자를 쓰면 이것이 일로 그리고 한 마리 하나의 길 이렇게 되겠죠 발음은 일로로 똑같습니다 일로는 뭐냐 한다름에 한길로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백로 한 마리를 그리면 한길로 한다름에 이런 의미가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연꽃을 자세히 보십시오 연잎은 시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밥이 고개를 철켜들고 있습니다 연밥은 한 자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연밥은 연과입니다 연꽃 연자를 쓰고 과자가 이렇게 쓰면 이게 연밥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연과입니다 연과 이 연과와 발음이 똑같은 글자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연이어서 할 때 이 연자와 과거보다 할 때 이 과자 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못가에 연밥이 피어 있고 매달려 있고 거기에 한 마리 백로가 서 있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일로 연과가 되는 겁니다 한다름에 연이어 과거에 급제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연이어서 과거에 급제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되나요 연이어서 과거에 급제하라는 말은 소과와 대과에 연이어서 장원급제하라 이런 주문이 되는 겁니다 소과와 대과 향시와 전시 사마시나 생원시 말고 문과나 물과 본과에까지 장원급제 장원급제 소과에도 장원급제 또 그 힘을 받아서 대과에도 장원급제를 해라 이런 의미가 이 한 마리의 백로와 연꽃과 연잎을 그린 화가의 속 뜻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았던 한계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이런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날짐승 길짐승들이 이런 재미있는 상징으로 동원이 되고 그것이 그림 속에서 각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옛 그림의 구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한테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교훈 삶의 교훈을 이렇게 일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린 강의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나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생긴 분이 있다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드신 선생님 마이크를 받으시고 질문을 해 주시죠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해석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패랭이꽃도 석축화라고 할 때 그 축자의 발음이 같은 축자를 우리가 떠올려서 아 석축화는 축하한다는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석축화는 청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이른바 꽃말 중에 패랭이꽃이 그 붉게 타는 그 꽃을 보고 청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 속에서 패랭이꽃은 청춘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축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때 그때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정황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려면은 그 정황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뽑아내야 완성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여러 가지 사물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렇게 뽑아서 그 글자의 한자말을 찾아내고 그 한자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해독을 해서 이렇게 만들는데 가령 매화나 식물들도 말이죠 국화나 이런 것도 이른바 사군자 그린 그림들도 그 특성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군자가 마땅히 지내야 할 기질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 난, 국죽은 다 사군자로 불러서 그 식물들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선비들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런 것으로 또 해독을 한다거나 그래서 해독의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황, 그 그림 속에서 어떤 해석이 가장 합당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것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또 다른 의미의 안목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까 표피도에서 그 의미가 선비들이 털갈이를 통해서 자기개혁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개혁을 하려면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표범이나 호랑이를 보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죽은 어떤 표범의 껍데기를 그린 그림이 어떤 개혁을 의미한다는 건지 그리고 또 살아있는 어떤 호랑이 그림이나 표범 그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호랑이나 표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벽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벽사란 삿된 기운을 물리친다 그래서 시집가는 옛날 신부들이 타고 가는 가마의 위에 표범 껍질이나 호랑이 가죽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래서 부정타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해필이면 살아있는 호랑이나 표범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죽은 껍질을 그리느냐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는 살아있는 호랑이는 그렇게 무섭다고 하면서 호랑이를 죽이고 나서는 서로 그 호랑이 껍질을 차지하려고 왜 그렇게 매달리죠 호피, 표피 그것이 가지는 것은 맞춤 부유, 부유의 상징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살아있는 호랑이보다는 가죽을 그린다는 것은 그 가죽에 드러나 있는 선명한 무늬를 주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나 살아있는 표범은 그 자체의 용명함과 민첩함 그리고 삿된 것을 물리치는 그런 효험 이런 거로만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데 표범의 그 무늬 그래서 단원규몽도가 표피도를 그릴 때 무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털갈이를 통해서 선명한 무늬가 드러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우리 민화에도 표범 껍질이나 호랑이 껍질을 그려서 병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집안에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벽사의 효과도 있고 늘 자기 자신의 개혁 자기를 바꾸는 이 노력을 갱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라는 그런 교훈으로 삼기 위한 거죠 어쨌든 가족에서 선명한 무늬가 더 주목받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MBC 최고 이 가정 10기에 부회장 서덕교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제스처라든가 말씀하시는 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전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만 모르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옛 조상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그렸던 도구와 페인트는 잉크라 우리말로 뭐라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몇백 년 동안 지금까지 아까 본 바로는 선명하게 심장이 쿵쾅거릴 만큼 아주 아름다운 빛을 띄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견오백지천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비단은 500년 가고 종이는 천년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단이 더 내 우승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가 우리 조선 종이의 내구성이 말이죠 그렇게 강인합니다 옛날에는 훨씬 옛날, 오래전에는 그 종이를 가지고 말이죠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도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화살로도 종이 갑옷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이를 우리 조선 종이 즉 우리의 전통 종이가 가지고 있는 품질의 우수성은 지금도 서양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페이퍼라는 것이 서양에서도 굉장히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종이가 가지고 있는 내구성, 다음에 먹도 말입니다 그 먹이 다 그 천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공약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먹이나 벼루를 만들 때 솔가지를 태운 그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름을 가지고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은 정말 오래가고 그 먹에, 물론 먹색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가 있겠죠 종이에 오래가는 그 내구성, 그런 것들이 오늘날 유물로 박물관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더 많은 강의를,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두 번째 시간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